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주가가 7%, 8%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벽에 눈을 뜨시자마자 이거 이제 오른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일단 궁금한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랜만에 큰 폭의 반등, 큰 폭의 상승 축하드립니다. 왜 올랐던 건지 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장의 분위기 지금은 어쨌든 그동안의 하락을 좀 딛고 반등을 막 시도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워낙에 불안감이 큰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의 불안감은 무엇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무엇으로 극복을 해볼 수 있을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메르치 증권 권동훈 부장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부터 내일까지 우리 또 이항영 위원님의 빈자리를 잘 메꿔주시고 계시는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올랐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1.5%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S&P500 지수는 0.69%, 장 초반에는 살짝 밀리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금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다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장중 낙폭을 줄이면서 막판에 좀 상승 전환 시도는 하였으나 결국에는 0.11% 소폭 하락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의 혼조가 보인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오른 것에 제가 더 오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 계속 기술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상방을 조금씩 조금씩 더 올리려는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보통 국채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를 때면 기술주가 좀 힘이 없이 이렇게 휘청휘청 하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1.5% 이상 올랐다라는 것은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이 그만큼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일단 국채금리의 움직임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고 수준으로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건 이번 주 예정된 빅 이벤트 중에 하나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연준의 그 패드의 긴축 사이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경계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지금 사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채권금리의 수준이 쉽사리 내려오지 못하고 그래서 기술주가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10년물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어제는 장중 4.35%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5호장에서 4.45% 선을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는 2011년 이후에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물 같은 경우에도 4.99까지 장중에 올라서면서 계속해서 이 3대 채권금리 수익률을 보면 고점을 더욱더 높이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리의 상방압력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 역시나 장기물 금리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는 중이고 그리고 반면에 국채 수요는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패드의 대차 대수표 축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명 이제 큰 소원으로 통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도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국채 금리의 움직임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주시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2000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에서 집 사려고 하면 30년 고정 평균 모기지 금리를 7.48% 거의 7.5%를 내야 합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한 0.3%포인트 오른 거라서 이 또한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집을 과연 새로 안 살까? 또 여기에 대한 의구심 생기죠. 그러면 주택 관련한 지표가 더 꺾이려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집 사려면 고정금리 7.5%까지 올랐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 매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찐하게 초록불을 켰는지 엔비디아 테슬라 와 아 근데 너무 이게 쏠렸죠. 다른 쪽은 너무 불구죽죽한데 약간 이제 와인을 이렇게 한 번 쏟아낸 것 같은데 너무 이제 한쪽으로 많이 쏠렸네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7% 애플, 엔비디아, 메타, 구글, 아마존, 테슬라 할 것 없이 빅테크 종목들, M7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등하는 모습이 가장 강했던 건 바로 엔비디아였는데요. 이제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계속 월가에서 투자회견 상향이나 목표주가 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AI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 지금 지난 7월 고점 대비해서 지난주까지 한 7% 정도 주가 조정을 보였거든요. 하루에 한 방에 모두 만회를 했습니다. 올해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나 올랐게요? 무려 220% 220%나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얼마 전 장우석 부사장님도 잠깐 뵀는데 굉장히 얼굴이 좋으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엔비디아 실적 최근에 기술주 조정의 흐름을 좀 돌려세울 수 있을지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HSBC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78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종가 대비 지난주까지 기준으로 종가 대비 80% 정도의 상승 여력을 더 본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줄줄줄 이어갔었던 주가의 하락을 역시나 하루 만에 좀 반전시키는 모습 보였는데요. 7.3% 올랐습니다. 그동안 이제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300달러 제시하면서 베어드 쪽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목표 주가 300달러는 우리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기록했었던 주가와 비슷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하락을 살짝 돌려세울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7.7%대 오르면서 231달러 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연간 생산량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 그 트럭 픽업 트럭 관련해서 전기 트럭 스타트업이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시장이 전달되면서 주가는 23%대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회수 소비자 쪽도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타겟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네요.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주들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을 보면은 그 영국의 본서를 두고 있는 ARM이라고 하죠. 이 ARM을 인수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반도체 칩 제조 설계 업체인 ARM이 나스닥 상장을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티커도 ARM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미국 상장을 위해서 파일을 비밀리에 비밀리에 제출을 했다라고 시장에 전달이 됐습니다. 과연 뭐 이런 거 미국 시장이 상장하는 이 이슈도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뭔가 토심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할지 여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 또 국장에 요즘에 또 이제 들썩들썩하죠. 그런 종목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테슬라를 영향을 받는 또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은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가 저도 기대가 되고요. 이 밖에 개별적인 종목들 팔로알토 이 종목도 관심 있는 분들 꽤 계시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예상을 웃도는 강력한 실적 발표 기록하면서 주가는 15%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워펑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10%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주가에 급락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던 실적 때문에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또 부진했었던 팟패치 어제 45% 이상 좀 하라 그랬는데 밤사이에는 3% 때 4%에 가까이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아쿠시네 홀딩스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이틀리스트는 알고 계시죠. 저희도 종종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기업인데요. 골프 장비 제조업체이자 타이틀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아쿠시네 홀딩스가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5% 때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는 일단 그동안에 잠깐 쉬었었던 빅테크 종목들에 강한 반등이 보였는데 여기서 또 우리는 어떠한 시그널들을 포착을 해야 할지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메르츠 증권 권동훈 부장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6시 42분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기분을 제가 못 봤네요. 오 NSH님이 부자 되셨어요? 부자? 어우 축하드립니다. 그냥 뭐 수익을 봤어요 정도가 아니라 부자 되셨다.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표정관리 하셔야 된다는 분도 계시는 거 보니까 음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군요. 엔비디아 진짜 너무 멋있다. 200% 이상 이렇게 큰 기업이 지금 뭐 1년도 다 안 됐는데 저는 엔비디아를 왜 안 샀을까요? 물론 저의 ETF에는 엔비디아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엔비디아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테슬라도 그렇고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메르츠 증권 권동훈 부장과 함께 지금의 시장의 반등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엔비디아 이렇게 큰 종목이 8%씩 오르는 게 합리적인 상승입니까? 네 뭐 저는 합리적이라고 아 그래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 여기서 또 이제 갑자기 100만 한티가 생길 수 있죠. 아 그런 건가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좋다고 하면 이렇게 시원하게 확 올라버리고 우린 삼성전자 이렇게 8%씩 못 오르잖아요. 올랐던 적도 있기는 했는데 8% 올랐다고요? 삼성전자가요? 네 근데 뭐 최근에 오른 건 아니고 예전에 뭐 올랐던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30년 전에 올랐습니까? 아니 30년까지는 아니고 뭐 2000년 이후에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8% 올랐던 적이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죠? 뭔가 엔비디아급의 그런 파급력이 없어서 그런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권동훈 부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궁금한데 일단 시장의 반등은 반갑긴 한데 아직은 좀 경계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번 주가 워낙 이제 빅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거진 한 한 달 동안 낮 사이 거의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동안에 불안한 그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번 주에 이제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떤 측면이 좀 불안한 점이며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시면 꽤 지지부진했습니다. 뭐 제가 지난 2주 전에 나와서 CPI 조금 약간 예상을 하회 좀 못하면 한 2주 동안 좀 고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고 네 어제 다행히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뭐 S&P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5%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큰 이제 우리 매개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시장의 조정의 원인을 한 4가지 정도로 좀 예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주가라고 하는 건 이제 이익과 이제 멀티플의 이제 함수인데 우리가 우선 이익단을 보자면 바닥을 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도 발표한 거를 보면 예상보다는 좋기는 한데 어쨌든 낮은 수준이에요. 제가 뒤에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멀티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이제 기대감이 거의 최고조에 달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장이 올해 상승했던 게 EPS가 올라가지고 오른 게 아니라 멀티플이 올라가지고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멀티플을 누가 끌어올렸냐면 AI가 끌어올렸잖아요. 거기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나는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스크래치가 났다고요? 뒤에서 좀 데이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EPS가 바닥을 지나는 중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거의 바닥을 찍고 다음 분기부터 쭉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가장 낮은 수준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제가 이제 2주 전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상을 상회한 기업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예상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예상을 상회한 기업의 숫자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EPS는 절대 수치가 낮은 거는 맞고 하지만 멀티플은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던 거죠. 이게 이제 S&P500의 포워드 PER 10년 추위인데 10년 동안 봤을 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꽤 높아요. 이 위에 있었던 적은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평균치 위를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을 맞이하다 보니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모멘템이 약간의 스크래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스크래치일까요? 이 그림이 뭐냐면 챗GPT의 유저가 6월 달에 좀 꺾였습니다. 유저라면 이제 활성 사용자 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신규 회원 가입자? 신규 회원은 아니고 활성 사용자 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잘 안 써요 사실. 네. 맨 처음에는 신기해서 너두나두 다 사용을 했다가 이제는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좋은 건 알겠는데 난 챗GPT 안 써. 뭐 이런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킬러 컨텐츠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눠진 상황인데 그래서 실제로 6월 달에 사용자 수가 살짝 꺾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AI가 거품 아니야? 꺾였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6월 달부터 정말 많은 기업들이 딱 머리띠 딱 싸매고 우리도 AI 할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월이 6월이에요. 그래서 이 AI에 대한 관심을 챗GPT가 혼자 받고 있다가 다른 기업들한테 약간 좀 뺏긴 그런 첫 번째 달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적으로 약간 꺾인 것 같은데 역시 이때에 발맞춰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2024년 파산설 얘기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나왔어요. 왜요? 왜 파산설? 그렇죠. 어이가 없죠. 저도 어이가 없고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한번 봤어요. 한국어로 해석된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왔는데 챗GPT 서비스를 위해서 매일같이 부담하고 있는 운영비가 천문학적인 수준이래요. 혹시 하루에 한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천문학적이라고 얘기하면 한 조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단이까지는 안 됩니다. 그럼 뭐 몇백억? 하루니까 몇십억? 네. 맞아요. 정확하시네요. 하루에 한 10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 365일이니까 3, 4천억 드는 거잖아요. 근데 챗GPT 지금 돈 내고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B2B도 기업들도 돈을 내는 API 받아가지고 돈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약하단 말이에요. 이 수익화가. 그러면 내년에는 더 돈이 많이 들 텐데 이 돈 다 어디서? 그렇죠. 뒤에 뒷배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는 대줄 텐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냥 웃으면서 이제 보고 넘어갔는데 정말 말 맞다나 오픈 AI가 돈이 없으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돈이라도 쏴주겠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아 나 못하겠다라고 하면 와 구글하고 아마존 이런 데들이 이게 웬떡이야 하면서 당연히 그쪽에서라도 돈을 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시장 상황이 약간의 슬로우해질 때 그 AI에 대해서 약간 슬로우해질 때 그냥 나쁜 기사 하나 정도 나왔다고 뭐 그 정도 그냥 생각하고. 저는 어제 본 기사 중에서 뉴욕타임즈였나? AI 관련해서 자기네 거 데이터 이렇게 막 수집하는 거 못하게 하겠다고 여기 있다. 뉴욕타임즈 저작권 위반 혐의로 오픈 AI의 법적 조치 검토 그러니까 이게 AI라는 게 인터넷에 다 노출되어 있는 모든 텍스트나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거를 싹 다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좀 큰 매체 쪽에서 우리 거 데이터 너네 못 가져가. 왜 맘대로 너네 가져가서 그런 걸 활용해? 우리한테 돈 줬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제재로 인한 뭔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별로 영향 없을까요?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초반에 AI 시장이 커질 때는 노이즈로 작용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법적 검토가 들어가고 이제 이게 1, 2년 동안 지루한 또 싸움이 되겠죠. 1, 2년 동안의 싸움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10년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사이에는 계속 사용을 하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예요. 독과전부터 해서 구글세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게 3, 4년 이슈가 아니에요. 엄청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에는 10년, 15년 뒤에 한 3조 원 주고 끝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노이즈가 될 거라고 보지만 이것 때문에 AI가 꺾일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증시가 부진했었던 이유 가장 큰 거를 부장님께서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던 국채금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죠. 제가 이거 스냅샷을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갖고 왔지만 어제는 더 올랐어요. 장중에 10년물이 4.3호를 돌파했어요. 네. 제가 그때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오르니까 주식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혹시 국채 채권 투자도 같이 좀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채권 투자를 문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채권을 투자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주식에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권보다 주식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걸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계속 올라가지고 제가 되게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거 이렇게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에는 10년물 기준으로 2.5%, 6%까지 오르다가 10년물이요? 네. 10년물 기준으로 그냥 하루 수익률이 2. 몇 프로까지 오르다가 꺾이면서 낯사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로 올라왔냐면 작년 10월 수준이에요. 혹시 작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국에 연기금이 파산한다고 그 얘기가 나왔었고 기억도 안 나네요. 더듬어 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N화도 장중에 150N 뚫고 올라가고 일본 중앙은행에서 개입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를 지금 뚫은 거예요. 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미국이 워낙 채권을 찍어내고 있고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MF 수익률이 지금 5%가 넘어요. 그냥 맡겨놓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큰 자금을 운용한 사람은 일부는 MF에 당연히 파킹을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시장 유동성도 채권한테 뺏기고 그리고 금리 오르니까 나스닥 성장주도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져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결론은 결국에 파월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11시 5분에 연설을 합니다. 작년에 워낙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 정도로 안 좋은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의 주제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적응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결국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거는 고금리 시대를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요?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그렇죠. 이재를 더 내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죠. 맞습니다. 그럼 고용이 꺾이지 않는데 네. 고용이 꺾이지가 않죠. 그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국제금리가 그런 것 전부 다 반영을 해서 많이 오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제가 다음 표가 되게 재미있는데 100년 동안 미국 국채 수익률이 3년 연속 마이너스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이네요. 처음이에요. 그러면 2023년에는 이거 플랫으로 돌아서 막판에 플러스로 돌아서 가능성 어떻게 염두를 해야 하나요? 우리의 바람인데 그렇죠. 네. 저도 근데 데이터만 보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8월 1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0.4는 이거보다 많이 커졌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커졌을 텐데 100년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우선 규모로 빠진 적도 없었고 3년 연속으로 빠진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도에 피크를 찍고 금리가 피크를 찍고 좀 내려오면서 국제 수익률이 여기 좀 플러스로 돌아서면 돌아서면 100년 데이터 통계로 봤을 때 그렇게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 미국이 물론 지금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연착률 얘기 나오고 하지만 내년이 좀 더 어려울 거라는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례적으로 내년까지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경기가 만약에 꺾이면 더 국제 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아니요. 국제 금리가 이제 꺾일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다? 네. 수익률은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면 그게 문제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매크로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요즘에 다시금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올라오고 있는 거를 저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저는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데이터인 거예요. 전화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문의를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관련한 컨텐츠를 올렸는데 갑자기 이제 옛날 영상인데도 누군가 막 봐요. 많은 분들이 이거 채권 투자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또 바로 밑으로 확인해보시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길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나눠서 들어가는 타임으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국제 금리가, 금리가, 기준 금리가 쫙 올라갔다가 오랫동안 유지를 할까 봐 물론 오랫동안 유지를 해도 국제 금리는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꺾일 거예요. 꺾일 것이긴 한데 꺾이다가 왜 기준 금리가 계속 안 떨어지지? 다시 올라가요?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거나 더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금리가 안 떨어지면 떨어지다가 말거나 떨어지다가 살짝 오르고 하면 이제 아마 투자를 타이밍 잘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 국제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르는 상황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혹시나 정말 1년 이상 이 기준 금리가 쫙 그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까 봐 그렇게 되면 국제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채권 투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타이밍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반짝 연말에 채권 투자 수익률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너무나 또 많이 꺾였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둔 채권 투자 보통 우리가 채권 투자하면 단기 투자로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지금은 좀 약간 타이밍상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시의 부진 이유 세 번째 중국 얘기 안 할 수 없죠. 맞아요. 뭐 컨트리 가든 디펄트 우려도 있고 헝다가 파산 신청도 했잖아요. 챕터 15로 파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심각한 그건 아닌데 그건 심각한 게 아니에요? 챕터 15가 뭐냐 하면 미국이 상장된 외국 기업이 이제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챕터 15 파산 신청을 하고 우리 조금 이거 해결할 테니까 기다려줘. 네 기다려줘.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송 걸고 이러지 마. 잠깐만 좀 기다려줘. 이거거든요. 방어를 하는 거구나. 네 방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예전에 루이싱 커피 파산했던 걔네도 이거를 했어요. 결국에는 상장 폐지하고 상장 폐지는 됐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거 약간 빅피처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빠져나가고 중국에서는 계속 잘하고.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아니요? 달러로만 된 거는 돈 안 갚으려고. 네 그때는 좀 조작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뭐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산에서 회사가 망하는 그런 거를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얘기가 너무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중국판 리만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만 브라더스 그때 파산했을 때는 파생 상품이 문제였고 이 파생 상품이 전체 금융 시장에 전이가 되면서 거의 뭐 금융이 셧다운되는 수준이었잖아요. 어디까지 뻗쳐 나가는지도 맞아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였죠. 그런데 중국의 이번 부동산은 분명히 파급 효과가 있기는 있고 많은 부분이 부진하기는 할 텐데 정부가 어느 정도는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부라 하면 중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염성이 아직까지는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 제가 갖고 온 데이터가 신영증권의 누구였죠? 박연구원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개인적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세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 상해 부동산 지수고 이 초록색이 홍콩에 있는 부동산 지수입니다. 둘이 괴리가 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홍콩 쪽 부동산은 빠지지만 본토는 안 빠지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부동산 섹터에서 우선 전염이 셌다면 아마 상해 그냥 본토 부동산 지수도 같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염성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우려 정도는 하고 있지만 모든 전체 부동산의 기업들에 다 지금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소비나 이런 쪽 다른 경제 부분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거고 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파급 효과가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고 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이 막 부동산 망한데 중국 경제 망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좀 증시는 이번에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가 왜 부진할까? 엔비디아가 밤사이에는 올랐지만 그렇죠. 이렇게 될지 모르시고 이거 자료 준비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너만 믿는다. 이 생각을 갖고 너무 엔비디아 어깨 무겁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AI 서버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실적 발표한테 발표할 때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에서 GPU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급망 문제인 거예요? 네. 맞아요. 수요는 정말 많은데 공급이 안 돼가지고 장애도 힘들다고 하니까 어? 이거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데이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수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한 번 과당하고 살짝 올랐다가 좀 빠지고 해서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졌다가 거의 다 회복을 했죠. 네.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데 뭐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목요일날 새벽 5시에 발표를 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혹시라도 예상을 아마 실적은 예상을 상회를 하고 가이던스가 이제 중요한데 가이던스가 약간 하회를 하더라도 그게 수요 문제가 아니고 공급 문제면 헉헉대면서 막 만들고 있는데 캐파가 지금 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많이 빠진다고 해도 조금 이따가 바로 좀 저가 매수가 크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없어서 남는 것보다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2년 돼서 내년 다음 분기에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하면 당연히 좋은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예전에도 테슬라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없어서 못 파는 그런 하우디 연출이 돼서 각 지역에 공장 쫙 지우고 나서 그다음부터 실적이 더 확실하게 나오면서 주가도 올라갔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기억 잘하시네요. 엔비디아는 지금도 사실 올해 220% 올랐거든요. 사실 몇 프로 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 기업이 내년 거의 한 1분기까지 거의 주문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엔비디아 밖이 지금 못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220%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제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갖고 왔는데 이건 뭐예요? 10년치 실적 추이입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제가 되게 작은 글씨로 갖고 왔는데 보실 필요 없어요. 실적 하회한 때가 빨간색입니다. 지금 보니까 한 몇 번 있네요. 세 번? 네 번. 네 번만 실적을 하회하고 전부 다 실적 상회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 기업들 보면 한 70, 80% 다 예상치 상회하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유독 실적을 예상치를 하회한 적이 거의 없어요. 유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 4번 하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하회를 하지 않았던 거죠. 기대치가 낮았던 거라기보다는 그냥 일을 잘했다? 네. 일을 잘했죠. 기대치도 높았어요. 저희가 비트코인 채굴할 때도 기대치 되게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치를 계속 상회하면서 그렇게 실적을 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던 거죠.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적을 하회했을 때가 언제냐면 11월입니다. 11월이요? 2013년 11월 2018년 11월 이때 이제 2분기 연속으로 하회에서 2월인데 그리고 2022년 11월 3분기가 조금 안 좋네요. 네. 근데 이번에 8월이죠. 그럼 어떡해요? 바람으로 희망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하회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회 안 하지 않을까? 한 번도 8월에 하회한 적이 없기 때문에 8월 달에는 그런데 저는 근데 좀 미래를 보자면 11월 달에 그러면 이번 올해도 만약에 이제 미스를 하게 된다면 뭐 이거를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는 지금 우리 포모족분들 막 저 NBD 없어요. 막 이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11월에 혹여나 미스가 됐을 때 주가의 하락을 신규 접근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11월 달 실적 발표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그때는 330% 올라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 봤자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보면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지수 있잖아요. 이게 익스트림 그리드에 계속 있다가 처음으로 뉴트럴까지 내려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피어도 잠깐 찍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1년 치를 추이를 쫙 보면 50 밑으로 내려갔던 적이 언제 있었는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10월 그 영국 연기금 사태 있었을 때 그때 한번 쫙 빠졌었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 이때가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FOMC 딱 하고 나서 별말이 없었어요. 그냥 또 복사 붙여넣기 했구나. 금리 올리겠다고 하는구나 해서 당일날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엄청 샀거든요. 그 전까지 좀 비워놨다가 다음날 엄청 폭락을 해가지고 제가 산 주식을 하루 만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연말까지 빠졌어요. 아 근데 팔기 잘하셨네요. 네 잘했죠. 스포일리 하시기 잘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번 쫙 빠졌었고 사실 그때 큰 이유는 없었는데 빠졌어요. 그리고 이번 3월 달 지역은행 파산했을 때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때 새해 상황과 비교했을 때 나쁜 상황인가라고 보면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국채금리만 조금 진정되면 그래도 50 밑으로 막 쫙 밑으로 하회에서 뚫고 하회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지는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은 좀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살짝 또 밑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AI를 잊지 말자. 어쨌든 메가트렌드는 정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이거 다 팔고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좀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자면 이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물론 향후에 실적도 좋고 없어서 못 파는 정말 뭔가 트렌드를 강하게 이끄는 기업은 맞는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이런 밸류를 판단을 하면 높은 상황인 거는 맞죠? 네.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포드 PE 기준으로 60배가 훌쩍 넘는데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사스 기업들이 되게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잖아요. 하드웨어 기업이 물론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엔비디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소프트웨어이기는 한데 어쨌든 하드웨어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 내 PE가 60배다. 라고만 비싸긴 해요. 그런데 저는 주도주를 볼 때 PE도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현재 지금 모멘텀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모든 그 관심들이 여기 지금 쏠려 있고 지금 그 뭐야 이번 분기도 그렇고 다음 분기도 그렇고 지금 판매가 없어서 못 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을 갖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조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하락하니까 그런데 저는 성장주를 얘기를 할 때는 지금 PE 60배니까 비싸가지고 못 사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년 되면 30배 되고 20배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적 100% 오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개의치 는 좀 개의치 않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밸류에이션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잘 선택을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을 잘 현명하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메리채 증권 권동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